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압승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의회도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전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현재 하원까지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지출 세제에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당국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발표된 수치는 대통령 당선자를 가릴 정도는 되지만 기록적인 면에서 완벽한 수치는 아닌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 주도에 모여 대선 결과에 따라 공식 투표를 진행한 뒤 선거인단 투표용지를 연방의회로 송부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1월 3일 먼저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합니다. 이들은 사흘 뒤 국회의사당에서 선거인단의 표를 확인하며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인준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그로부터 보름 뒤인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연방 상원의원의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첫 한국계 미국인 상원의원의 탄생입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당선인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의 도전에 당선됐습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외교 안보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들어갔고 이후 아프가니스탄 주둔 북대서 양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 참모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의 민주당 연방 하원 후보로 도전해 이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도 이어지는 등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 앤디 김에게도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되면서 수년째 단절된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후보가 주도하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는 분석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북한과의 대화 준비에는 그다지 큰 힘을 쏟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도록 하되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안이라 한국 입장에선 추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여러 현안 중 10개 주에서는 이번 대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임신 중절인 낙태 권리가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에리조나의 초강력 임신 중절 금지법의 투표 결과 24주 이전에 임신 중절 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리조나 외에도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미주리 네바다 뉴욕이 이번 선거에서 친임신 중절 노선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미 임신 중절이 합법인 메릴랜드에서는 아예 해당 권리가 주 헌법상 권리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리의 경우 22주에서 24주 이전 중절을 허용하는 데 유권자의 표심이 쏠렸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와 네브레스카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임신 중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정부의 중절 간섭을 제안하려는 플로리다에서의 수정안은 찬성표가 법안 통과 요건인 60%를 충족하지 못했고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임신 중절 권리 확대에 반대하는 표심이 더 강했습니다. 몬테나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